자 가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나왔네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there is를 거기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아니고요. there is, there are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there is, there are는 뭐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유도부자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there is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there is a car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there is 자체를 주어동사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there is는 그냥 있다 없다예요. there is a car 하면 차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there is 뒤에는 is 뒤에는 단수가 올 거고요. 단수명사. a 뒤에는 복수가 와야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there is는 a car랑 오고 there are는 cars랑 오는 거예요. 쉽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there is, there are 라는 뜻이 있다, 없다 라는 뜻이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 아니고 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there is는 뒤에 단수명사. there 라는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there is a cat 자 뭐가 있어요? there is 자 a is가 온 이유는 뒤에 단수가 있죠. 그래서 there is a cat 하면 고양이가 있다. 어디에? 테이블 아래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there are 쓴 이유는 people이 있죠. 뒤에 복수.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그죠? 단수명사, 복수명사. there were not many trees. 자 뭐가 없어요? 많은 나무들이 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어디에? 공원에, 이전에. 없었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자 was there a tiger 자 그 호랑이가 있었습니까? was a tiger 하니까 단수명사 맞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에 맞게 배열하세요. 어떻게 배열한지 알겠죠? 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공이 하나 있다 어디에? 테이블 아래. 자 같이 가볼까요? 보니까 어 새가 있다 둥지에 이렇게 써야 되나 봐요. there is a bird 어디에? in the nest. 둥지에. 그죠? 둥지에 있다 라는 뜻이죠. 둥지에 새가 한 말이 있다. 두 번째 there is a plane. 뭐가 있어요? in the sky. 하늘에 비행기가 하나 있다 라는 뜻이죠. there is a plane in the sky. 그 다음 세 번째 자 뭐가 있어요? there are two camels. 낙타가 두 마리가 있어요. 어디에? in my friend's house.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즈를 쓰려면 뒤에 단수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새가 있다. 비행기가 있다. 이렇게 되고 아 를 쓰시려면 복수가 뒤에 나와야 돼요. two camels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거 세 군데 찾아보세요. 돼 있네요. there are 뒤에 단수명사죠? 자 단수명사니까 아가 아니라 이즈가 와야 되고 두 번째 many national flags s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가 와야 됩니다. 그쵸? 세 번째 much water 많은 물이 있나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물이라는 거는 복수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물 하나 주세요. 물 두 개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물이라는 거는 단위가 있죠. 어떻게 500ml 1리터 뭐 2리터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어떤 통의 단위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단위가 있는 아이들은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much water 셀 수 없는 그 명사 앞에 쓰는 much를 쓰고 복수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명사 취급을 해서 이즈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고치는 거 보셨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말에 맞게 너희 반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there are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30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몇 명의 학생 하면 뭐라고 쓸까요? how many 자 학생들 students 쓰면 되겠죠. students 조심하셔야 됩니다. many는 반드시 뒤에 셀 수 있는 is가 있어야 됩니다. how many students 어디에? 너희 반에 are there 거기 있습니까? in 너희 반 your cla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시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are there 거기에 있습니까? 너의 교실에 그죠? 자 빈칸 A에서 C까지 들어갈 말 순서대로 짝지어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어 의자가 하나 있네요. 하나 있으니까 땡땡 자 아시겠죠? 이즈가 와야겠죠. 이즈 자 하나니까 for pens 자 펜이 4개가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워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복수형 2번 4번 중에 답이고 띵뚱 there are any pens 펜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펜들이니까 복수형 아 정답은 2번이 맞겠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어색한 거 가볼까요? 자 이제 뻔한 스토리 아시겠죠? 뻔한 게 나와요. 자 레스토랑 식당이 있나요? 하나니까 이즈가 맞아요. 자 필름 영화가 하나 있나요? 하나니까 어가 붙었으니까 이즈가 맞아요. a lot of salt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거는 셀 수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위가 있어요. 소금 100g 소금 200g 500g 1리터 1리터가 되나? 하여튼 1kg 자 이렇게 소금이라는 거는 셀 수가 없고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단위가 있는 것은 뭐라고 쓴다? 단수명사 취급을 하셔야 돼요. 다시 단위가 있는 것들은 단수명사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아가 아니라 이즈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4번에 there are some big trees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면 아가 맞죠. 5번 how many players are there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팀들이 있습니까? 복수형이죠. 여러 명의 선수들이니까 아가 맞죠. 정답은 3번이 맞겠죠. 마지막 어법상 어색한 것 자 이제 또 뻔한 것 돈은 셀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말씀 안 드렸네요. 예전에 much라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오는 거고 much도 마찬가지 money도 마찬가지 단위가 있죠. 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 이렇게 단위가 있죠. 그죠? 단위가 있으니까 money라는 거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there is much money 이렇게 그죠? 2번 are there a young man? 자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 복수 명사죠. 그러니까 아가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s there a pair of shoes? 자 이것도 보시면 어? 슈즈는 S가 있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이 pair of shoes의 진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려면 한 쌍이 돼 있어요. 신발을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신발 두 짝을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페얼은 단수명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수명사 그래서 is가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많은 물 자 이제 물 나왔으니까 이거 셀 수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is가 맞는 거고요. 5번 개와 고양이가 개 하나 고양이 하나니까 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겠죠. 1번이 맞죠? 1번이 맞죠?